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학섬유, 철강, 가전 이런 게 다 이런 배터리, 이제 반도체가 남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여러분들 공략할 때는 대개 제품 라인업 가운데서도 중저가 제품, 중정가 제품의 덤핑 가격에 가까운 물량을 밀어내가지고 선발주자를 흔들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고부와 같이 상품의 공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비즈니스에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그런 방법이 OLED, LCD, 가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와 낮은 저가 상품에 거의 덤핑 같은 여러분들 가격으로 제품을 밀어넣은 다음에 일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거기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생산 공정에서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고가 상품을 진입하는 거죠. 중저가 상품을 빼앗길 때부터 여러분들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반도체 특급까지 따라왔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디렘 공세,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이런 왜 여러분들 체계 무역기구 WTO 같은 데 제재를 안 받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은 완전히 국가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가지고 저가 그냥 덤핑 공세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시에 몰리게 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이제 고가 생품을 여러분들 공략하는 거죠. 중국의 DDR4 한국 제품 절반 가격에 팔려 모간 스탠리 우한 메모리 CXMT 이게 뭐 우한입니까? 무슨 이름이 있을 건데. 아, 장신 메모리인가? 2년 후에 디렘 325를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일보다 수익성 우승, 수세에 몰리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시장을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가 시장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구형 메모리 생산을 공격조를 늘리는 동시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물량 밀어내기 전량을 구사하고 있다. 이네전스라 똑같은 겁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소비자용 DDR4 가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가격의 50%.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덤핑을 치고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메모리 업계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등에 업고 대량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 디렘 1인 창신 메모리는 2년 전 월 7만 장 생산 캐파에서 올해 말에 20만 장 수준으로 급증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조만간에 베이징 공장과 허페이 공장이 완공되면 30만 장으로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시장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퇴직한 엔지니어 고용하고 괜찮은 여러분 장비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폼 잡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겁니다. 일단 중국 시장 점유율이 현장에 줄어들겠네요. 이렇게 이런 보조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27조 펀드 38조 펀드 66조 펀드 이 생산 캐파 늘어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장신 메모리하고 낫냐라는 메모리네. 월 캐파가. 이렇게 하면 적가 상품에 대한 그런 생산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간격이 좁혀지는 거죠. 그런 제품을 범용 제품을 반도체 업계에서는 레가시 제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네요. 중국이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지금까지 다 한국 업체들을 다 공략한 거죠. 중국 정부가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적자 각오하고 달라들리면 참 힘든 겁니다. 싸우기가. 지금 유화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특별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있고 기계 있으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화웨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좋은 장비를 여러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7나노미터 7나노미터 가지 기술을 아마 개발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장비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제재로 인해서 자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ASML의 최첨단 극자 외선 리소그래피 실리콘 웨이프의 해로 패턴을 행사한 공정 장비를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딱 이 부분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장비가 수입되고 그다음에 퇴역기 여러분들 엔지니어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여러분들 나온 엔지니어들은 얼마든지 스카우트할 수 있으니까 돈만 좀 더 주면 결국 장비를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기술은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설계기술은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니까 거기에 픽테크들이 다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ai 반도체의 핵심인 gpu를 다 자체 설계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은 다 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 한국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무슨 이런데 초격차가 어떤지 정신나간 이야기들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초격차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무슨 대단하다. 삼성전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고대역풍 매물이 밀리기 시작하면 반도체 업계를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 판단이 수정해야겠구나. 이거는 장비 있으면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제조업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기술주로 자동차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복잡하죠. 정밀도가 여러분들 훨씬 더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선발기업의 퇴직 엔진지를 스카우트하면 되고 그다음 장비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따라잡는 건 시간의 문제인 겁니다. 후발주자가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면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걔네를 밝히니까 닥터 ai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있고 장비 있으면 시간 문제다 한 겁니다. 폼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사업부도 육성하고 파운더리 사업부도 육성했는데 두 개가 크게 자리를 많이 못 잡은 거죠. 시스템 반도체 실력이 갤럭시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만드는데 그 안에 가장 원가 구성비가 높고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지금 못 만들지 않습니까 엑시노스인가 만드는 데 열이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탑재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도 그렇게 여러분들 월드클래스까지 못 올라갔고 파운더리도 월드클래스를 못 올라간 겁니다. 메모리는 월드클래스인데 지금도 문제가 생긴 거고 제가 삼성전자를 무슨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낸 보도자료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이 잘해야 될 건데 열심히 하겠죠. 알아서 본인들이 할 거고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저는 고객 중심에 항상 사고를 하니까 삼성전자는 뭐 공급자고 고객은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